수양 복숭아를 접목한 결과입니다. 접목한지 1년 됐습니다. 보시면 이쪽 부분에다가 접목한 것입니다. 이쪽 상부에 접목을 지킨 겁니다. 1년 키웠는데 너무나 잘 자랐습니다. 멀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복숭아 나무를 실생해서 밀실시키면 대목이 6-7m 정도 키운 다음에 그 상부에 수양 복숭아를 접목시키면 아주 멋진 가로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가로수로서 손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